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 입니다 오늘은 그 웃자란 다육이에 대한 정보를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웃자랐던 루비틴트를 적심을 해줘야지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해요 루비틴트를 제가 이제 산지 좀 된 아이인데 계속 분갈이를 못해주고 한쪽 선반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좀 웃자랐어요 다행히 겨울 한판은 잘 이겨냈는데 좀 웃자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가지가 예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나머지 옆에 있는 잔가지 아이들도 웃자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목대를 만들면서 키우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를 이 부분을 적심을 해주면 나머지 아이들과 같이 얼굴이 새로운 자구가 나오면 훨씬 더 예쁘고 풍성한 모양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제가 오늘 적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웃자란 아이들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적심이지요 왜냐하면 다육이는 가지를 잘라주고 생장점을 잘라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예쁜 자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웃자란 계기를 통해서 또 예쁘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 아이들이 햇빛도 많이 못 보고 일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다육이들이 살짝씩 웃자란 감들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웃자란 아이들을 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적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를 만들면서 성장하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얼굴을 적심을 하면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보는 동안 너무 예쁘지가 않잖아요 목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자국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서 예쁘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웃자란 감이 있어서 저는 밑에 있는 입장들을 다 떼어줬던 아이고요 오히려 웃자란 다육이 목대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목대를 멋있게 만들려고 그냥 놔둔 아이예요 그래서 웃자란 다육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다 적심을 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적심하는 게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이렇게 입장들을 다 떼주어서 여기를 그냥 웃자란 부분을 목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웃자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가늘어지기는 하지만 약간 물 주는 양을 줄이고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이 웃자랬던 부분들도 살짝살짝씩 목대가 굵어지면서 멋있는 수영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웃자란 아이들 모두가 다 적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목대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적심을 하시려면 오히려 이렇게 얼굴이 목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일 때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지금 팬다드럼 아이인데요 웃자란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적심하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촘촘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좀 웃자란 아이들이라면 아마 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벌어져서 예쁜 모양이 아닌 아이들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혹은 입장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치마 현상이 일어나서 예쁘지 않은 아이들도 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아직 목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웃자람이 있다 하실 때는 칼을 대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실이나 낚시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감싸고 네 이렇게 교차해서 끊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또 적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칼을 이용해서 적심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제가 적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다 집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적심을 하실 때는 반드시 생장점을 좀 남겨두시고 적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생장점을 남겨놓는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입장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놓고 적심을 하시는 게 자구들이 잘 나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에 이렇게 칼을 대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두시면 이제 여기 안에서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고 이렇게 잘라진 아이들은 또 예쁘게 다시 심어주면 또 예쁜 개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리는 뿌리가 좀 내려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떼어준 이 부분들은 또 입꼬지를 하시면 되겠지요 네 아주 생장점이 잘 떨어졌어요 짠 네 또 생장점이 아주 잘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놔두면 짠 이렇게 다시 입꼬지가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또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웃자람이 있거나 수영이 좀 미운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충분히 말렸다가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짧게는 3,4일 길게는 뭐 일주일 정도 충분히 말리셔서 심어주셔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적심을 하면 마데카솔 가루를 좀 많이 뿌려주시는데 특별히 오염물질이 없는 이런 가정에서는 안 뿌려줘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물음이나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뿌려주지 않고 그대로 말렸다가 이 아이들은 다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는요 시트리나인데요 작년 8월 달이네요 벌써 이 아이들을 제가 적심을 했던 자리인데 이 위에서는 자구가 나오지가 않고 이 밑에서 자구가 올라와서 벌써 이만큼씩 다 자랐어요 시트리나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자랐는데 이 위에서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입장들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위에서 자랐다면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위에서 자구가 올라오지 않은 이 아이들을 여기 잎을 다 떼주고 생장점이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잎을 다 떼주고 여기 위를 한 번 더 적심을 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를 제가 한 번 더 적심을 이렇게 해 주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햇빛도 더 잘 보고 예쁘게 좀 자랄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잎을 다 따주었고요 조금 더 생장점을 자극을 해 주면 아까 제가 잎을 따줬던 그 부분들 그 생장점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에서 훨씬 더 많은 자구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장점을 가운데를 이렇게 파주시면 여기 위에 있는 생장점이 파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보다 이제 가장자리에서 올라오게 되는 자구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번 더 제가 적심을 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시트리나 입꼬지로 나왔던 아이인데요 철화로 나왔어요 시트리나가 그래서 여기 옆에서 같이 성장하는 아이인데 시트리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고 잘 자라고 입꼬지도 너무 잘 되는 아이여서 기회가 되신다면 시트리나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루비틴트를 제가 이제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요 어느 부분을 적심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위치를 좀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옆에 자구의 키 높이에 맞춰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게 가위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따 줄게요 일단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적심을 할 거기 때문에 양옆으로 흔들면서 입장을 먼저 떼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잘라 주었구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예쁜 자구들이 올라와서 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키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이 예쁘게 또 성장을 해 줄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이 아이는요 조금 더 입장을 떼 줄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들어갈 부분의 입장들은 충분히 다 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심을 했던 자리가 굉장히 이제 예쁜 입장들 젊은 아직 어린 입장들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을 또 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또 그대로 다시 한번 입고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수영이 예뻐지지 않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할 때 적심이라는 방법을 또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개체의 다육식들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영도 예뻐지고 음... 개체도 많아지고 예뻐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훨씬 더 좀 만족감이 높아지거든요 네... 이렇게 루비틴트도 제가 예쁘게 적심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또 한 일주일 정도 3,4일 정도 말렸다가 다시 예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... 자..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웃자란 다육식들을 좀 예쁘게 다시금 만들어 보는 영상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... 이번 봄에는 또 웃자란 다육식이 적심을 통해서 훨씬 더 예뻐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... 고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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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